음악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헬로 마이패스를 소개합니다. 헬로 마이패스는 내 아이를 위한 정성어린 마음을 담아 반려동물의 스킨케어가 가능한 피부용품부터 샴푸, 비누 등과 같은 목욕용품 그리고 미스트, 탈취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피부케어 제품인 댕댕카솔은 출시와 함께 10만개 완판기록을 세우며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헬로 마이패스의 대표 상품입니다. 전문 수의사들의 39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강아지 연고로 반려견의 배, 귀, 입 주변, 발 등의 필요 부위와 털이 있는 부위는 털을 제거하거나 털 사이로 여러 번 덧발라주면 피부 각질관리와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진정 효과에 탁월한 병풀 입술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천연 성분을 바탕으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특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진정 크림과 각질관리에 탁월한 저분자 콜라겐과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보습 크림 두 가지 종류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수시로 몸을 핥고 빠는 반려동물들의 습성을 고려하여 체내에 들어가도 안전한 천연 성분만으로 제조했습니다. 전 성분 EWG 그린 등급의 안전 성분으로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각류, 시금치, 견과류, 카페인 등의 반려견이 주의에서 섭취해야 하는 성분과 실리콘 오일, 계면활성제, 스테로이드, 인공향과 색소 등의 인유적인 화학 성분을 모두 배제하여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여 제조하는 특허 공법으로 만들어진 댕댕 카술은 흡수를 높이는 효소 추출 공법으로 장시간에 걸쳐 제조하여 그 효과도 탁월합니다. 긁히거나 상처난 피부를 비롯하여 건조한 피부, 노령화로 약해진 피부 등 손상된 피부에 바르는 피부 연고로는 물론 건강한 피부에는 관리 차원의 보습 크림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50g의 대용량으로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댕댕 카술 외에도 특허 기술로 완성한 반려동물 전용 유산균인 견 바이오틱스와 오메가3인 견 메가3까지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위한 헬로 마이팻만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건강연구소에서 엄격한 기준과 규정하에 생산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 반려동물 건강 전문 브랜드 헬로 마이팻의 제품을 만나보세요.